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사 희생하는 불쌍한 노예개발자, 과연 그게 맞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사랑을 받는 인재가 되면 노예이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봅니다. 사실 지금은 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많이 좋아졌죠. 저 같은 경우도 스무 살 때 처음 나올 때 해도 거의 뭐 알바생보다 돈 적게 벌었어요. 한 달에 70만원 받았나? 한 달에 주 5일 근무했었고 70만원 받고 그리고 사실 점심 먹고 뭐 이렇게만 해도 한 30만원 쓰고 진짜 최소한으로 교통비랑 점심 먹고 하면 30만원 금방 나가고 40만원에서 한 25만원 모았나? 한 달에? 그렇게 해가지고 배낭여행비 모아서 갔거든요. 여행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적게 받았어.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맞다라고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님들도 그렇게 받으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때 주제 파악을 잘한 게 나는 내가 능력이 안 좋으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개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쨌든 경력을 만든 다음에 점점 차곡차곡 쌓아 나가자. 이게 내 생각이었고 그게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쥐뿔도 없을 때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거를 연애, 연애, 남녀관계로 되게 비유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남녀관계는 본능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보면 엄청난 미녀가 있어요. 이걸 근로자라고 보고 일반적인 남성 회사라고, 회사라고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남성들이 좋아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여성 미녀, 미녀는 대부분의 회사가 좋아할 것이다. 남성이 좋아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미녀들은 흔하지 않겠죠. 흔하지 않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흔하냐 흔하지 않냐 라고 말할 때 만약에 흔하지 않다면 누가 둘 관계에서 더 초조할까를 본다면 남성이 더 초조할 확률이 높죠. 결국에는 근로자이지만 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IT업계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능력, 그게 훨씬 중요한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암만 넥카라쿠베당 또 다닌다고 해도 거기서도 레벨이 다 나뉘고 거기서 막 핵심개발자 아니면은 진짜 개쩌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어떤 뭐 CTO보다 못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 절대적으로 졸라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IT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면 알만한 기업에 나름 꽤 괜찮은 CTO거나 그런 분을 몇 분을 제가 예전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런 분들이랑 그런 분들은 일단 연봉 자체가 엄청나게 높기도 하고 일단 주식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엄청 부자예요. 그러면서 기술력도 엄청 좋고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런 영역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를 대표하는 거는 개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게 맞을 수 있는데 개발자 같은 경우는 언제든 자기 실력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갑자기 뭐 진짜 비자 문제만 없다면 미국에 되게 메이저 회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실력이 있으면 그게 바로 증명이 돼요. 그런 분야거든. 그래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약간 정말 가수들 있잖아요. 노래 잘하는 실력파 가수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이게 증명이 돼요. 그리고 앞에서 노래 부르는 에디트 비하프나 뭐 이런 되게 세계적인 가수들이 바로 앞에서 아니면 스티비 원더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부르면 그냥 일반 사람도 와 이 선을 너무너무 잘한다. 이게 알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근로자가 절대 의리 절대적으로 의리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회사에서 들어갈 때 저 아침에 실제 이거 실제 있는 얘기예요. 제가 아침에 어떤 게임 회사 면접을 봤는데 걔네가 이제 게임 서버가 자꾸 뻗는 거야. 그래서 잘하는 게임 서버 개발자 필요한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 갔는데 내가 여기 가진 않았지만 이제 출근할 때 조건이 저는 아침에 좀 늦게 출근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아침에 굳이 9시, 10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 껴가지고 내 몸 다 상하고 그러면서 지하철 타고 가느니 차라리 좀 늦게 가서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차라리 좀 늦게 집에 가는 게 낫다. 아홉시든 10시든 난 그때 가는 게 훨씬 편하고 그게 다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그쪽에서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또라이네 이러면서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오케이를 해. 그러니까 이런 딜을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고연보험 개발자가 될 수 있는지 아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반적인 레벨에서는 사람들과 딜을 할 수 없어요. 님들이 뛰어나야 딜이 가능하지. 뭐 예를 들면 그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옛날에 빅뱅이 추가 계약을 할 때 되게 많은 조건을 달았잖아요. 근데 신인 때는 그런 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력이 쌓이고 내가 업력이 좀 되고 내가 어디 가든 아쉽지 않은 미녀인 거야.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어야 되지. 내가 그래서 언제든 이직하기 쉽고 그러니까 그 임계치를 넘어야 돼. 어떤 수준 이상을 딱 넘었을 때 그 개발자는 그 남들한테 함부로 그 회사에서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다 대우를 해주는 거야.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만큼 내가 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아웃풋을 명확히 내는 거.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에서 진짜 그 아웃풋 잘 내는 거는 우리 거의 본능적으로 내게끔 습관을 완전히 단단하게 만들어 놔서 정말 예를 들면 이번에도 동준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잘 살고 있다고 몇 달이 금방 지나고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는 같이 하는 친구들도 되게 소개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팀원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어떤 기업도 셰트하우스를 해주셨는데 그쪽도 네 명이라고 그때 대표님이 한 16년 정도 업력이 있으신 되게 베테랑이신데 그러니까 창업 베테랑이신데 그 개발자 한 명 한 명이 한 2, 3인분 정도 하는 느낌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경력 한 2, 3년 차 정도 되는 느낌 느낌으로 2, 3인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만족도 높으셔서 결코 연봉이 저렴한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많이 뽑아갔죠. 이 회사도 그런 회사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 실제 써보시면은 알거든요. 근데 저는 이 친구들한테 어떤 정신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또 뭐 가스라이팅 한다 뭐 한다 막 그러는데 아니 선생님이 자기를 알려준 선생님이 가진 철학이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요즘 왜 이렇게 뭐만 하면은 다 이렇게 다들 날이 서고 공격하려고 해요. 그 왜 그런지 알아? 자기가 능력이 좋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가 뭐라든 좀 잘하는 사람들은 그 작은 거에 뭐 지랄지랄 안 해요. 보통 자기가 마음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냥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고 자기 삶이 너무 각박하니까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날이 서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피해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각렴을 원하는 30, 40대 미혼 여성들을 보면 시장의 육각렴 그러니까 육각형으로 모든 키도 크고 돈도 잘 벌고 잘생기고 나이도 적당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좋은 남자는 10%도 안 되죠. 대부분은 평균 이하지. 어쩔 수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미녀들이 엄청나게 많고 막 정말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 오각형의 여자 육각형의 여자도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파악해야 되는데 인스타그램 보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잘난 사람들이 기준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 잘나지 않은 사람이 그 정도 급을 만나려고 하면 못 만나기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맘에 드는 회사가 없다라고 하는 그 청년들 지금 거의 뭐 60만명 가까이 그냥 쉬었다죠. 그냥 백수로 사는 건데 그러면서 시간을 되게 어떻게 보면 계속 낭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 주변에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함부로 조언하진 않아요. 그냥 유튜브에서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학생이라면 내가 이렇게 신경을 쓰겠지만 제 영상을 또 이런 친구들 보면 알겠지만 제 영상을 퇴근할 때마다 제 영상 올라오면 라디오처럼 듣는 친구들 많아서 저는 이런 거 찍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이렇게 멘탈이나 피해식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훨씬 저는 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신입 때부터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초기에는 누구나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실력을 쌓아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님들이 진상궁무쌍 찍을 수 있어요. 무쌍 무쌍 가능 쌉 가능 잘하면 돼요. 근데 그 처음부터 피해식이 있으면 안 올라가요. 왜냐면은 나는 문제없고 회사가 나쁜 놈인데 내가 왜 노력을 해. 난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자야지. 나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러면서 주말에도 뭐 공부를 하냐라고 본다면 워라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입 때부터 뭐 잘 하지도 못하고 좋은 습관도 아직 안 들었는데 신입 때부터 이상한 그 막 피해식이 물들어가지고 신입은 그냥 고만고만하고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베테랑이 됐을 때는 여유가 생기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처음부터 그거를 생겨야 되고 회식하면 발짝 트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회식할 때도 회식도 제가 회사 강사 좀 있었을 때 회식도 안 했었고요. 그리고 셀프 회식이라고 해서 아래에서 사먹고 영수증 청구해라. 이렇게 하고 출퇴근도 본인 강의 있을 때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하시고 오늘 강의 없다. 근데 내가 원격으로 처리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집에서 일을 해라. 얘기했었고요. 제 사장실도 없어요. 저는 이제 사무실을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사장실도 없고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렇게 사람들이 MG들이 싫어할 만한 거를 다 없앴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만이 없었냐? 아니 업무를 자기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에서도 어떤 요소들을 찾아서 막 불만이 많아서 뭐 하나 무슨 세워라 내워라 막 그냥 막 표정 자체가 불만이 끄덕끄덕한 거야. 월급 받고 그렇게 하면 저도 막 짜증이 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해버리고 가능하면 강의도 원래 제가 기초 강의는 안 했었는데 그냥 제가 해버리고 지금은 어 그 안 그런 분들 그리고 기찬 팀장님 정도가 지금 같이 유일하게 일하는 강사인데 기계인 팀장님은 원래 저랑 같이 일했고 기찬 팀장님은 고등학생 때부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력이 7,8년 그러니까 오히려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입이 대빨라하고 불만 많고 그런 게 없대니까 현실을 알거든 이 정도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 이전 회사랑 비교를 해봐서 이게 얼마나 그 강사들을 존중해주고 하는 건지를 알거든 근데 이제 비교 대상이 없는 신입들은 약간 그 TV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 회사 생활 있잖아요. 드라마 작가들이 막 지어낸 회사 생활이 그 사연들 디폴트가 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은 그냥 이름 있는 회사 누가 봐도 이름 있는 회사 여기도 이유가 되게 많죠. 첫 번째 회사가 두 번째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첫 번째 회사가 내 맘에 드는 회사가 아니면은 애초에 시작부터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 거지. 근데 나는 첫 번째 회사가 거의 알바 수준으로 한 회사인데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되잖아. 근데 이건 나르시시즘이라니까 내가 내가 존나 대단하고 존나 멋있고 나는 넷카라쿠베 당토 정도는 들어가줘야 되는 그런 존나 멋있는 사람이다 하는데 그 정도 스펙이나 그 정도 분별력을 그 정도로 분별 분별을 했을 때 더 높은 등급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거든. 실제 회사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메타인지도 안 되니까 막 그 여초에서는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30, 40대 여성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와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밈들이 생기잖아. 판사나 이런 사람들 정말 20대 변호사 의사들이 다 기다려줄 거라고 이런 어떤 이걸 비꼬는 밈도 생기잖아요. 자기들끼리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남자 생긴다. 또는 우리 아는 언니는 40대 중반인데 그때 30대 연하 의사랑 결혼했어요.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도 힘들. 또는 어쩌다 한 명 될까 말까 하는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지. 그러면서 신데렐라 스토리에 빠지는 거죠. 현지식 씨라는 게 감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런 시장은 그래요. 그래서 다 조소기업이고 맘에 드는 회사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30, 40대 미혼 여성들이 시장에 육강남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우리 금수저가 아니라 불행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부자는 1%도 안 되고 진짜 우리가 말한 찐 부자들은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평범하게 살죠. 그리고 전세계에 월급 300 이상 되는 나라 많지 않아요. 거의 상위 5% 정도예요. 전세계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좀 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제가 얘기했죠. 지능이 높을수록 미래를 보고 시야가 넓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능이 낮으면 바로 앞만 본다고요. 금붕어 봐봐요. 이렇게 먹이를 주면 바로 앞만 보고 먹는 것만 딱 보잖아. 강아지들도 인간보다 확실히 지능이 낮은 게 바로 앞에 사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가 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료라는 거 그거를 받아내고 나의 어떤 삶이 좋게 갈 수 있는지 미래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강아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은 지금 당장 배고픈 게 중요해. 제가 많이 관찰해보고 느낀 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성장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회사는 그렇게 신입개발자를 성장시켜줄 의무가 없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신입개발자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일본은 평생 거의 종신계약처럼 그냥 평생 직장처럼 이렇게 가는 문화가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 사람들을 뽑을 때 굉장히 까다롭게 뽑아요. 얘가 전공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냥 개발만 잘하면 고졸이든 어떤 사람이든 결국 2, 3년 안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보통은 그렇게 지금 IT업계는 일단 특히나 뭐 네카라쿠베 당톤을 지금 신입개발자 거의 안 뽑는 걸로 유명하고 지금 그래도 신입개발자는 뭐든 일단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스킬만 갖고 있으면 뽑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고연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되게 고급 고급 개발자를 원하고 돈도 많이 주겠다고 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요소들이 좀 없고 되게 괜찮은 사람들을 원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 위주니까 저희가 취업이 되게 잘 되는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취업하기 힘들어요 하는데 한쪽에서는 어 개발자가 없어요 이러다가 뭐 해외 개발자를 데려올 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소기업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인계치가 인계치 이상이 되는 좋은 개발자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신입 개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학원 6개월 다녀서 고피지원 다녔는데 왜 우리를 안 뽑아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문제가 뭐냐면 가서 본인이 지금 스킬을 얼마든지 사실 유튜브 요새 강의도 얼마나 잘 돼 있고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내가 의지만 있으면 무료로 공부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좀 힘들게 공부하겠지만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아 나 모르겠고 일단 회사에서 니가 뽑아주고 그 다음에 나를 성장시켜줘. 그러니까 자꾸 성장이라는 걸 회사에게 자꾸 이렇게 책임 전과를 하려는 경향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원칙적으로 따지면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회사는 그냥 인력이 필요해서 이 개발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뽑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기존에는 일본처럼 교육을 하고 우리도 평생 직장처럼 이렇게 데리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었어. 예전에 80, 90년대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일단 개발자들이 조금만 개발자들 아 개발자가 아니고 근로자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이직을 한다든지 어 그 아주 작은 거에 막 되게 예민하게 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얘네 투자해서 1년 넘게 투자해서 사수 붙여놓고 그 사수는 무슨 죄야. 자기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경력 막 3년 3년차 한창 개발 잘할 때 신입 개발자 막 가르쳐야 되고 이러면은 사수도 더 야근하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진단 말이지. 저도 막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막 괜히 시간도 많이 뺏기고 저는 근데 약간 교육을 원래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교육을 하던 사람이니까 체계적으로 뭐 알려주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도 내가 재밌어서 한 거지. 나는 근데 사람들 가르치는 걸 좋아하거든. 재밌어서.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지 보통 사람들은 좀 귀찮지. 자기 일을 하기도 바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쟤까지 가르쳐야 돼.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2년 뒤에 걔가 여기 회사에 붙어있냐. 안 그러죠. 왜냐하면 배우고 눈치 보면서 하고 자기 서러운 것밖에 생각 안 하지. 회사 입장에서 얘 존나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투자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몇 년간은 같이 일을 하면서 투자한 거를 회수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회수가 안 되죠. 금방 이직을 하죠. 자기 서러웠던 기억 자기 슬펐던 기억만 생각하고 이직을 하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행동할 거면 애초에 회사가 투자하지 않게끔 만들고 그리고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회사를 가든 그 제 1km 그때도 제가 안드로이드 처음 하는 거였거든요. 그 전에 ios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서버 위주로 하다가 프리엘서 개발자가 도망간 거야. 어렵다고 근데 거기서 괜찮은 서버 개발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제가 하겠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보다 너무 어려웠던 거지. 그래서 그때는 매뉴얼이 더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 이렇게 아무튼 정말 개 노답이었어요. 그 당시에 막 해외에서 막 베가폰 막 사가지고 공수하고 막 옴니아 막 이런 거 공수해가지고 개발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역량이 부족하니까 저는 새벽까지 했거든요. 근데 바보가 아니었던 게 저는 아 이거 1년 뒤면 가치가 더 올라가겠는데 이걸 알고 갈아 넣었어요. 저 혼자 새벽까지 그럼 그냥 병신 그냥 지 혼자 노력했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봉이요 쭉쭉쭉쭉 올라갔어요. 어떤 회사든 날 무시 못했어요. 제가 면접 보러 가잖아요. 제가 그전에 병특 준비하면서 그 자격증 따는 동안 미리 회사 컨택을 해놓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서울 디지털 대학교 나온 사람을 누가 학교를 좋아하겠어. 그럼 나는 그 다른 어떤 왜냐면 대부분 서울대 포항공대 이런 애들밖에 안 가거든. 서울대 포항공대 뭐 연세대 고려대 이런 애들이 병특을 많이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어떤 면이 뛰어날 수 있을까. 그럼 나는 경력이 좀 있다. 이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나만의 무기를 만든 거지. 근데 그때는 처절했어요. 그리고 막 그 당시에 병특 면접만 한 200개 회사? 200개 회사를 몇 년에 걸쳐서 본 것 같아. 그러면서 다 떨어졌지. 근데 다 떨어졌는데 주변에선 군대 가라고 압박을 하고 그냥 갔다 와 남자답게 뭐 이주러워. 뭐 나 안 갔다 오면 남자가 아닌가? 아무튼 막 그런 얘기도 많고 우리 아버지가 또 직업군 출신이라서 더 그랬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내 고집대로 내가 없는 대로 나는 그 상황에서 정말 내가 야근을 해도 뭐 피해십 갖고 살지 않으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어느 순간 확 눈덩이처럼 나한테 행운이 확 오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까지 가진 실력들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30살에 딱 이거를 창업을 하고 팀노바를 만드니까 정말 많은 친구들에게 정말 고연봉 개발자로 다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지금도 그때 내가 한 고생이 아 이게 자양분이 됐구나. 왜냐하면 회사에서 막 고소한다. 막 개지랄 할 때 나는 맨날 머리 극적극적 거리면서 야 해보라 그래. 절대 못 이겨. 그런 거 얘기해주고 학생들이 이제 너무 일을 잘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너 자꾸 나가면 지금 고소할 거 막 이렇게 하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또 도라이 같은 그런 CEO도 가끔 있거든요. 그때 야 개소리하지 말라 그래. 내 카만 냅둬 봐. 제 프레 꺾일 거야. 그랬더니 진짜 제 프레 꺾였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사례 많이 봤거든. 난 프리랜스 하면서. 많아요 이런 거 존나 많아요. 그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봅시다. 근육을 만들려면 헬스장 가야 되고요. 그 똑같은 헬스장에 가도요. 그 아주머니들 보면 막 과일도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나눠 먹고 막 무게도 진짜 거의 없다시피 한 데서 그냥 앉아가지고 뭐 먹고 스마트폰 하고 놀고 이런 거 되게 많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 그리고 막 죽 때려요. 한 두 시간 있어. 두세 시간은 있는 것 같아. 그 아줌마들 있는데 거의 몇 개월 뒤 봐도 몸이 그대로죠. 근육량이 전혀 늘지 않지. 그냥 놀러 가는 그런 느낌? 그냥 목욕탕에 가서 친한 아줌마들끼리 노는 아줌마들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헬스장에 오는 아줌마들 있어. 동네에 좀 허름한 데 가면. 그런 사람과 개빡세게 하는 사람 있거든. 그런 사람들 보면 6개월 뒤 몸이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도 내가 얼마나 감각적으로 이거를 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내 몸이 더 좋아질까 이런 의식을 갖고 하는 사람이랑 차이가 크죠. 제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성장을 했을 때를 뒤돌아보면 제 스스로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이거를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더 이 정도밖에 못하는 내가 싫어 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거 없이 자기 염모 자기를 막 이렇게 주켜올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되게 못생겼는데 아 나는 이대로 아름다워 난 존나 멋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정확하게 내가 어느 수준인지 시장에서 그걸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그거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어 나는 이렇게 충분히 노력을 하는 좀 멋진 사람이야가 되는 게 훨씬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하되 거기에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1만 시간의 법칙 저자가 얘기했던 것도 똑같아요. 근데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도 1년 뒤에 나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병특할 때 1200만 원 받고 이랬는데 아 1300인가 그 1년에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100만 원 딱 들어왔는데 그때도 1년 뒤에 나 이직 되게 빡세게 하고 그 다음에 돈 좀 많이 벌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1년 내에 고행의 시간을 보낸 거지 1년에 고행의 시간을 보내는 거에 투자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팀노바에서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친구들이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고행의 시간을 보내면서 투자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계속 개발에만 미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써보면 진짜 어려운 일이나 개발자들이 저도 그랬지만 정말 어려운 개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괜히 개발자 부심이 있는 게 아닌 게 정말 어려운 작업은 뭐 의사든 변호사든 다 전문직이잖아. 그 못지않게 엄청난 깊이가 있다니까. 지금 사실 세계에서 꼽는 어떤 하이테크놀로지 사업이 뭐가 있어? IT 그 다음에 뭐 생명공학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못지않게 정말 깊기도 깊지만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더 많고 최근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피프가 어 트렌드가 또 바뀌었네. 그러니까 학생들 발표 자료를 보면서 아 그 예전에 검토했던 것보다 더 발전된 부분도 있는데 또 트렌드가 또 바뀌었네. 이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피프가 뭔지 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걸. 근데 그런 분야가 계속 발전하고 있대요. 인공지능의 한 장르거든요. 그렇게 그 업계에서 그거를 계속 관찰하면서 트렌드를 보는 사람은 이게 눈에 다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채취피티가 존나 세져가지고 막 다 지배할 것 같이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세분화된 약 인공지능은 지금도 우리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 학생들이랑 이거는 알고리즘에 이렇게 발전을 시켜보자. 기존에도 그랬거든요. 그때는 동물을 3D 프린팅 해가지고 아 3D 모델링을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을 그렇게 하거든요. 아바타를 그렇게 만드는 걸 하는데 이 기술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2D 이미지로 사람 모델링 캐릭터를 만드는 게 완전 완전 다른 영역이야. 그래서 연구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아 옳던구나 잘 됐다 해가지고 수업할 때도 더 연구해보자. 우리가 뭐 논문을 쓰고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 모델링 이게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 연구과제로 막 되게 몇십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과제로 많이 나와요. 이런 게 그런 영역이 있거든. 우리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정부과제로 되게 유명한 기업의 자회사가 그 우리 애들 모든 팀원들 다 스카우트 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레인보우브릿지라는 작품을 보고 그 회사에서 다 컨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연봉이 안 맞아서 우리가 같이 안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회사 안 가길 잘한 게 그때 그 회사에서 주겠다는 연봉보다 더 높은 연봉으로 그 졸업생들이 갔어요. 레인보우브릿지 했던 팀원들이 일은 빡세게 하겠죠. 그런데 어디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억대 연봉 금방 가죠. 10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투자를 한 다음에 1년 뒤에 내가 좀 업그레이드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 갑자기 처음부터 엄청난 대우를 이 사람이 어떤 사고를 칠지도 모르는데 요새 MZ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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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보면은 신림동에서 칼부림하고 이런 애들 또라이들이 많아졌잖아요. 요새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게 많아졌잖아. 이런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 같으면은 진짜 회사 경험 전혀 없고 이런 애한테 고연봉으로 능력도 부족하고 심지어 고연봉으로 줄 리가 없지 줄 리가 없지 그런 사람들한테 그거는 회사의 리스크가 너무 커지지 그리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욕 처먹는데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해고가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피해식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미국 같은 경우는 해고가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그다음 날 당장 딱 가도 이렇게 사람들 금방 해고할 수 있잖아. 그 얘기는 진짜 회사에 여러분들 일을 해보시면 아 저 새끼는 월급 루팡이다. 저는 하는 짓도 없는데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아 저 새끼 뭐야 일은 내가 다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빠르게 자를 수 있다는 거지. 님들이 일 잘하고 그 회사에서 봤을 때 아 꽤 괜찮은 사람이면 왜 자르겠어. 회사도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이 사람이 별로 그 연봉 대비 효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부당 해고로 막 신고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해고가 쉽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정직원 뽑기 전에 수습 기간을 두는 이유가 계약직으로 한 상결하고 이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튼 피해식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팀노바 팀원들은 이런 훈련을 되게 많이 받고 있고 피해식이 없으니까 계속 좋은 연봉 그리고 더 오히려 행복한 생활이 생활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회사 회사 이제 사장 입장에서 봐도 어떤 친구들은 뭐 하나 시키면 입 대빨 나와가지고 아 씨 막 어쩌저쩌 막 하는데 그 팀노바 팀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없지. 근데 그게 이제 지속되고 만약에 부당한 한두 번은 부당한 거 당할 수도 있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계속 다 내 이득만 보고 살아. 그런데 그 나한테 좀 부당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팀노바 팀원들은 저랑 저랑도 이제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게 누가 봐도 좀 그러면 그냥 이직해. 바로 이직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또 일을 잘했으니까 딴 회사 가서도 잘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직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처럼 일을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항상 가지라는 거지. 내가 언제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개발을 하고 그 실력을 쌓는 데 위주로만 하면 사실 뭐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생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피해의식이다. 생각보다 우리는 엄청 선진국이고 내가 학생들한테도 해외를 해외를 나간다고 할 때 어디를 나가면 좋을까 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낮은 편이고 슈카월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임금은 한국이 동아시아 국가에서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제일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중국도 막 진짜 막 엄청난 데 들어가도 생각보다 안 높더라고. 거기서 유명한 기업들 들어가도 그리고 동남아는 뭐 그랩? 이런데도 그랩? 이런데는 그래도 좋은 경험으로 갈만 하겠는데 거기도 연봉이 그렇게 그렇게까지 높지는 또 않더라고. 그럼 서양권밖에 없어. 미국, 캐나다. 캐나다 지금 직장 못 구해서 난리고 미국, 캐나다 유럽권인데 유럽권도 그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느낌은 또 아니더라고요. 대충 리서치를 해보면. 호주 뭐 이 정도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잘하고 움직여야 돼요. 생각보다 우리가 괜찮은 해조선, 해조선 하는 애들치고 난 제대로 해외 나가본 적 없는 애들 대부분이라고 보거든. 생각보다 해외에 있는 교민들이랑 얘기해보면 그래도 한국이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계층의 사다리를 넘어갈 수 없는 그 정말 진짜 후진국들은 그게 진짜 심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힘내서 해야지. 생각보다 조건이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동남아 같은 데 가서 돈 쓰는 사람들 누가 쓰겠어. 그리고 막 보면은 유럽도 예전 같지 않아서 서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도 생각보다 동아시아 사람들 그렇게 이런 명품 매장 이런 데서 완전 되게 대우해주는 그런 게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그래도 한국이 엄청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죠. 대단한 나라지. 엄청난 성장을 이룬 거니까.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거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해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피해식이 좀 조금이라도 덜어지고 내가 좀 할 의욕이 생긴다 그러면 저는 이 영상을 만든 이게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